둘 셋 원낭이 자기꺼 거짓말 얘기해 보이스 피씨보다 더 나빠 다 그러면 돈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줘 왜 이제 도망가지마 도망 못가 얘기해 빨리 얘기하라고 형 피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알지 얘기를 해봐 빨리 아프지? 맞으니까 아프지? 나도 아퍼 봐 이빨 자극 난 거 때렸어? 형을 때렸어 동생이 형을 때렸어? 형 누나 때렸잖아 예전에 형이 연필을 찍어서 뒤통수에 떼 빼놨을 때도 엄청 아팠고 형이 밀어서 책상 모서리 옆구리 쬐었을 땐 누워서 자지도 못했어 나는 뭐 맞는 게 좋아서 늘 참는 줄 알아? 나도 이제 못 참아 안 참는다고 참을 때 속으로 세 세 세 하나 둘 세 싫어 형이나 세 말 들어 내가 네 형이야 형이 왜 형답게 좀 굴어 아니 형 소 소리쳤어? 감히 감히 동생이 형 형한테 손이 찼어? 너 손이 손이 찼어? 손이 찼어? 손이 찼어? 손이 찼어? 손이 찼어? 손이 찼어? 깜짝 놀래? 호태 저기요 저기 저기, 저기. 어. 저기. 용광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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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, 이리 와. 야자맛지 있어. 거기 야자맛지. 너 왜 학교 안 가면서 맨날 교복 입고 다니냐. 형, 어디서 안 갔어? 아유, 진짜 짜증나, 진짜. 저기요! 그 앞에 단발머리! 하지 마. 저, 제 동생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잠시만 좀. 네. 잠시만, 잠시만 하지 마. 온다. 온다. 남자답게? 멋있게. 어. 나... 저기. 나 너 알아. 학교에서 봤어. 너 안 돼? 네. 아니. 이케카이. 그리스? 그치?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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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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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뭐 가다가 우리 강태가 행복 하다 우리 강태가 우리 강태가 행복 하다 어 어 어 어 어 어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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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응급환자 때문에 못 먹었네. 배고파? 응 엄청. 의아 패밀레 레스토랑 6시까지 와 의아 패밀레 레스토랑. 응급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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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Belt판ego. 욕돈. 용돈. 손님이 주는 건 티에 사장님이 주는 건 보너스. 형이 주는 건. 용돈. 과소비는 만약에 그 논이 아꼈어 아껴 모자라면 형이 형이 또 줄게 걱정하지마 고마워 아꼈을게 귀 아파 아휴 저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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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소리가 어르신 왜 그러세요 어르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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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제발 괜찮음 전화 빨리 부탁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저군아 하나 둘 괜찮아 아, 괜찮습니다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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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괜찮아. 응. 역시, 보사 형이야. 상태 군 아니었으면 오늘 간피로운 환자 큰일 날뻔했어. 내가 니... 형, 형이야, 형. 와, 앉아. 잘했어. 조금 전에 나한테 한 얘기 동생한테도 해줘봐. 에. 무슨 얘기? 아까 그 아저씨가 자기처럼 대, 대지 말래. 그러니까 과거에 같으면 영원히 못 나온대. 뭐, 문이 안 보인대. 그러니까 트라우마요. 20살 그 어린 나이에 베트남 파병 가서 끔찍한 일 많이 겪으셨지. 어린 애들이 참 많았어. 눈이 참 반짝반짝. 이쁜 애들. 아, 참아 못 보겠더라고. 그래서... 눈을 감아버렸어. 그리고... 그 죄 없는 복숭들을 다 잡아본 거야. 나는 내 옆에 살아인다 몰라. 위에서 시키니까 그랬지. 시키니까.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그게 짐승이지. 사람 아니다, 정태야. 너... 사랑 아니야. 잊지, 잊지마. 잊지 말고 이겨내. 이겨내지 못하면... 넌 영원히 자라지 않는 어린앨뿐이야. 나는... 나는... 애 아니야. 어른이야. 어른. 형... 어, 나 이제... 안 도망... 안 도망가. 도망... 도망... 안 가. 와... 상태군. 진짜 용감하네. 네. 에이.